네, 안녕하세요. 블랙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등 운동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뻔한 거 아니라 제가 요즘에 꼭 하는 등 운동 두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 운동에 이름이 있지는 않아요. 굳이 이 운동의 이름을 검색해보자면 하이 풀 어라운드라는 운동입니다. 왜 어라운드인지를 한번 일단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등 운동할 때 보면 항상 수직 당기기 수평 당기기 또는 그 사이에 있는 당기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이렇게밖에 우리는 안 당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당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옆으로 당기기의 개념인데 옆으로 당기기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등을 늘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견갑을 전인한다고 하거든요. 등이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사실 이거 옆으로 이렇게 밀면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몸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옆으로 뜯겨 나가는 거죠. 통상 우리가 한 롤을 해볼게요. 그럼 뭐 여기서 당겼겠죠. 그러니까 놓으면 여기서 늘어나는 게 끝이죠. 이걸 돌리면 더 늘어나는 거예요. 훨씬 더 돌아간 만큼 축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만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당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평면에서만 놀려고 하는데 이 평면도 있는 거죠. 옆으로도.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가장 부족한 게 이 사이드 평면에 대한 움직임이 자랐거든요. 헬스할 때 이 사이드 스쿼트 하시는 분도 잘 못 봤죠. 이런 운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전근이 대부분 사람들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이 사이드에 대한 움직임이 사실은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여서 약간 사이드에 대한 운동. 이 운동의 단점은 여기 안정성이 요구되다 보니까 무게를 많이 들 수 있는 운동은 아니에요. 수축감보다는 이완감에 집중하는 운동이어서 약간은 신장성 수축할 때 늘릴 때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팅은 이걸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높게 하는 버전이고 그래서 얘를 내가 옆으로 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난 이쪽을 보고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달려가거든요. 이걸 억제를 시켜놓고 그래서 코어 힘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몸통 옆구리로 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당길 때도 최대한 팔꿈치가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약간 누른다는 느낌으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사실 이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완을 쭉 시켜주고 누르고 시켜주고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안 하게끔 계속 여기 봐주시고 골반을 계속 이쪽으로 밀어줘야 돼. 아니면 훅 돌아가거든요. 골반을 계속 이쪽으로 밀고 있어야 이게 유지가 돼요. 저는 참고로 데드리프트를 추후에 4회 합니다. 다 똑같은 데드리프트는 아니고 데드했다가 루마니는 데드했다가 한 발 데드리프트 했다가 4회를 하기 때문에 데드리프트 같은 힙핀질을 요구하는 등 운동은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데드리프트를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뭔가 힙핀질을 하지 않는 등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 제가 해봤을 때 이 운동이 정말 좋아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럼 이제 진짜로 제가 이 운동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48kg로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48kg을 넣고 가볼 건데 제가 이 운동에서 쓸 수 있는 테크닉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총 30개를 할 겁니다. 총 30개를 한 세트 안에 가져갈 거예요. 30개를 한 번에 못 해서 한 10개 하고 좀 쉬었다가 한 5개 하고 쉬었다가 5개 하고 쉬었다가 하면서 어쨌든 총 30개를 완성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앞에 10개는 약간 워밍업의 개념이고 뒤에 20개가 제가 하고 싶었던 진짜 횟수라서 그 20개를 좀 공들여서 할 거고 어차피 얘는 수축감을 강하게 가져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물론 가져갈 수 있지만 가져가기 위한 운동은 저는 아니어서 늘려주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세트에 아마 이게 좀 끝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적용되는 운동이 있고 안 적용되는 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은 적용이 됩니다. 이거를 유효횟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유효 횟수만 타겟팅할 수 있는 만약에 내가 어디 타겟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각도로 당기는가가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사실 등 운동은 내가 어디로 당겨서 다 수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양한 각도를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근데 뭐 그 중에서도 광배근을 약간 바깥으로 뽑아내는 운동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 10초 씹니다. 10 9 8 2 1 진짜 운동은 지금부터 1 2 2 4 3 5 5 6 6 6 7 8 8 8 8 8 9 9 10 9 10 1, 2, 3, 2, 3, 2. 제가 총 14개 했거든요. 마지막에 6개 하겠습니다. 1, 2, 1. 한 세트 같지 않은 한 세트가 끝입니다. 진짜 이거밖에 안 해요. 이거밖에 안 해요. 못 해요 이상. 어떡해. 이 운동은 오른손 이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안 해요. 안 하고 왼손. 유효한 횟수에만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만약에 10개를 한다 치면 10개 중에 한 7, 8개는 6, 7개는 그 뒤에 4개 정도를 위한 빌드업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힘들어질 때부터가 진짜 운동이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보통 PT 같은 거 받아보면 여러분들이 막 선생님들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할 때 진짜 다시 운동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유효 횟수라서 저는 유효 횟수를 그렇게 혼자 하는 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 10개 정도가 딱 시작을 알리는 거죠. 몸에 너 이제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20개가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유효 횟수. 그래서 사실 제가 20개를 했지만 다른 운동 4, 5세트를 한 것보다 더 유효 횟수가 꽉꽉 차 있을 수도 있어요. 와 근데 진짜로 엄청나게 펌핑이 됩니다. 이 신장성 수축이 사실 단축성 수축보다 더 금비대에 좋다는 논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동할 때 보면 뭘 안 하냐면 툭 안 놓거든요. 네. 버티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장 수축에 초점을 맞추는 운동입니다. 단축성 수축이라고 하거든요. 빵 빵 빵 치는 거. 그런 운동이 또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운동에 제가 그걸 또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질문이 날카롭고 좋았네요. 근데 이게 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진짜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켜서 안 힘든 척하지만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모든 등으로 이렇게 그렇거든요. 힘이 점점 빠지면 등에 힘을 못 쓰면 이두의 개입도가 높아지는데 제가 마지막에는 사실 수축이 잘 안 돼요. 수축을 끝까지는 못 당기거든요. 수축에 신경 쓰기보다는 마지막에는 이완에 좀 더 집중을 해줘서 늘리는 데는 확 놓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횟수를 채우고 사실 이런 저 같은 세트법을 구성할 때는 제가 지금 7, 7, 6으로 했는데 7, 7, 6은 사실 좀 오버하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 때문에 좀 오버하는 건데 보통은 5, 5, 5, 4번으로 20개 채우시면 됩니다. 사실 7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자세가 중간에 좀 많이 망가졌다는 거라서 자세 망가질 때쯤 놓고 또 10초 쉬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하는 체스 서포티드 덤벨로우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이 운동에 팁이 있어서 그 팁을 알려드리려고 소개하는 거라서 인클라인 벤치에 가슴을 대놓고 이렇게 당기는 운동이다라는 걸 알 거예요. 보통 덤벨로우나 바벨로우 같은 거 할 때 당겼다가 훅 뽑으면 추가 허리가 말릴 가능성이 있어서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스 서포티드 루우는 그런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완을 많이 뽑아주려고 그러니까 날개뼈의 전인을 많이 시켜주려고 하는 동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 운동은 사실 이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완을 적당하게 할 만큼의 무게를 들면 수축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눠서 훈련을 저는 하거든요. 저는 무게를 지금 보면 두 가지를 세팅해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세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0kg로 무겁게 하는데 저도 30kg를 정자세로 완벽하게 풀 가득 범위로 당기지 못해요. 30kg는 늘리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30kg가 떨어질 때 저는 얘를 프레스 한다고 밀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10개 정도 하고 바꿀 거예요. 가벼운 걸로 가벼운 걸 할 때는 수축하는 데 집중할 거예요. 최대한 뒤로 당기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할 겁니다. 근데 30kg 정도면 저는 김성환 선수님 채널을 되게 열심히 보는데 김성환 선수님이 하는 무게예요. 김성환 선수님은 당연히 저보다 운동도 훨씬 잘하시고 체중도 저보다 1.5배 많으셔서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 높은 무게를 다뤄야 되는데 김성환 선수님이 컨트롤하는 무게 저는 당연히 컨트롤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 무게에서는 저는 수축하는 컨트롤에 집중하기보다는 내려서 이완하고 거기서 제가 보면 살짝살짝 멈춰 있어요. 근데 저는 멈추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더 밀고 있어요. 더 밀어서 최대한 더 늘어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14kg 정도 됐을 때 최대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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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흉추의 신장까지 만들어서 최대한 뒤로까지 보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로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세트법을 한 번만 꼭 해보시면 아마 반하게 될 겁니다. 물론 헬스장에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냥 하나 덤벨 한 다음에 가져다 놓자마자 가벼운 덤벨 들고 와가지고 또 한 번 딱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핑계 대지 말고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덤벨이 주는 자유로움과 이 지금 약간 사선괴적이 주는 이점이 좀 있습니다. 보통 헬스장에 있는 기구들은 체스토티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은 다 수평 운동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약간 사선으로 기대놓고 당기기 때문에 수평 운동 같지만 살짝 각이 위로 좀 틀려요. 로우로우라는 궤적 보다는 낮고 평행 궤적 보다는 높은 그 특정 궤적을 치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 한 이 정도가 지금 30에서 40도 정도 되는 것 같고 40도 한 60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뭔가 굳이 덤벨로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꼭 일부러 이걸 씁니다. 이 각도가 약간은 특이한 각도여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덤벨이 주는 자유로움이 사실 이 머신이 주는 고정된 궤적 보다는 훨씬 더 제가 근육을 쓰기에 좋죠. 사실 30kg 들 때는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구간을 움직이는 거냐면 여기서 한 요 정도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요 정도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이까지 못 당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 구간은 힘을 안 썼어요. 그래서 이 가벼운 덤벨로 이 구간을 다 쓰는 거죠. 그럼 저는 모든 구간을 다 운동하는 거니까 장점이 확실하게 있는 거죠. 저는 이거에 점진적 과부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덤벨을 보면 아시겠지만 20kg 다음에 30kg란 말이에요. 근데 20kg 다음에 25kg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0kg으로 바로 가니까 너무 무겁더라고요. 처음에는 힘이 세지자 라고 생각하면 30kg 했는데 이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슈퍼세트를 응용해가지고 뒤에 집어넣자 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은 무조건 이 방법을 하고 있고 딱 이렇게 두 세트 하면 이제 마지막 세트 하면 등 운동 끝! 진짜 딱 네 세트 하거든요. 진짜 이거만 해요. 개빡셉니다 솔직히 보디빌딩 대회 준비할 때 등 운동을 한 번 가면 30세트 해서 많이 하면 50세트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이게 더 훨씬 강도 있고 힘든 거 같아요. 펌핑감도 훨씬 좋고 그리고 이게 회복이 되니까 다음번엔 더 세게 할 수 있고 좀 더 디테일한 팁을 드리자면 30kg는 흉추를 신전시키잖아요. 약간 여기 박아놓고 이렇게 당기고 얘는 흉추를 이렇게 띄웁니다. 얘는 이완하고 얘는 수축해서 그 느낌이 조금 다르죠.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등 운동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신체 중에서 딱히 강점은 없지만 어디가 제 강점이라고 하면 저는 등이라고 확실히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은 공부와 많은 것들을 실행에 옮겼었어요 근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등 운동이 제 등을 더 좋게 만듭니까? 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 등에 팔할 정도는 데드리프트와 바벨로우라고 확실해요 데드리프트와 바벨로우를 하지 않으면 두껍고 강한 등을 만들지 못해요 그게 베이스로 깔려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디테일적인 것들을 추가해서 제가 좀 못 자극을 줬던 부위들을 자극을 주려고 하는 운동들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데드리프트를 일주일에 4번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힙인지 동작이 들어가는 바벨로우나 다른 것들을 많이 안 할 뿐이지 원래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데드리프트를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이런 보조 운동들을 선택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런 보조 운동들이 너무나 또 좋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도? 왜냐면 지금 잉클라인 각이 딱 정해져있죠 그냥 이 각도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일단 20kg짜리 전달 들어보세요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겨요 하나 하나 거기서 일정 틀렸었나요? 예, 네 한 번 올릴게요 1, 2, 3, 2, 3, 4, 2, 4, 2, 4, 3, 4, 1, 2 속에서 일정 1, 2, 4, 3, 4, 3, 4, 5, 6, 7, 8, 1, 2, 3, 4, 3, 4, 4, 3, 4, 5, 6 7 일정 빨리 빨리 이제는 강하게 추측합니다. 끝까지도 힘든데요. 둘 셋 더 있으면 넷 그쵸 다섯 여섯 일곱 여넓 아홉 마지막 두세트 나오면 되는지 알겠죠? 격렬 이런 저는 펌핑이 아니라 그쵸? 진짜 펌핑이 펌핑도 되고 그냥 생전 느껴보니까 멀 깨달았는데요? 이 운동을 해야겠다 운동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한 번 할 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